인천시 교육청은 3월 개학에 대비해 인천시 교육청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관내 모든 학교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존 매뉴얼보다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대응책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세부 점검사항, 감염병 관리 기본 대응, 평상시 감염 의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 내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